이것이 이유이네요 하나님이 우리 치유자이신데 하나님은 말씀을 치유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게 될 거하시니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치유자다 나는 의사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귀의 빛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숯불을 캐내요 제가 사실 26년 동안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사회를 시작해 준 동기가 말씀 묵상에서 나왔습니다 말씀 묵상하는데요 하느님께서 내 예수의 복 많이 변하게 되세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숨어있는 수많은 새카만 죄악진이 있군요 상처들이 아직도 치유하지 않군요 그런데 말씀 묵상할 때 크게 치워오라고 치워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걸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다가 책상에서 내가 땅 빨라게 무릎 꿇고 통곡을 오면서 이 적도 옮겨버렸어요 하느님께서 내 그 부분을 아픈 부분을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내 주위에 나를 괴롭힌 사람들 내 직장에서 나를 괴롭힌 사람들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나를 괴롭힌 사람들 그 사람도 용서했습니다 그제는요 내가 그때 예수 믿고 장로도 되고 그렇게 열심히 성동고 되는데 가는 데만 원수가 있었어요 직장에도 교육이신 사람 있고 교회도 교육이신 사람 있고 또 가정에도 교육이신 사람 있고 한참 간결하다가 문제였으니까 많은 사람 많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습니다 다 용서하고 미워하고 막 마음 쓰는 것을 전부 다 버려버리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그래서 자유 자유인거야 진리와 진리와 자유를 자유가 자유가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싹 없어진거야 원소가 없어졌어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힌 사람을 내가 사랑해요 시작했습니다 성리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얼마나 짚은지요 그 사람 성진인거야 자발적으로 생긴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다가 나중에는요 나한테 와서 나도 딱딱한 것처럼 예수 믿고 싶다고 그러다 나를 이용해 먹던 사람이고 나랑 싸웠던 사람이고 나도 딱딱한 것처럼 예수 믿고 싶다고 집사되어 있어요 그건 좋아 그건 좋아 직장에서 교회도 가정에서 온주일에 미운 사람이 싹싹싹이들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자유한 일이니가 긴장이 살아있어 하늘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젊어지더라구요 우리 딸이 마흔 두세 잔 말이요 내가 마흔 두세 같이 보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으면 간격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계로 가고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자유압을 줍니다 묶인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자유압을 얻어요 오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가 영화를 교환한 너에게 은혜의 행안 떠올라서 치와는 광서를 발하려니 네가 오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의 사정이 나오죠 오늘도 갇힌 자 묶인 자 포로된 자가 자유압 여러분 말씀이 취합니다 의사가 안되고 세상 모로 안되고 보약도 안되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외우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신중해서 삶 속에 대고 적용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교에서 톡 튀어나온 사람처럼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덮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안됩니다 펴놓고 덮어놓고 만드니까 펴놓고 묵상하고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덮어놓으면 안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할 때 뒤면 성경을 찾는 거예요 야 성경 어딨냐 교육시간 닦아왔는데 성경이 없는 거야 아 봤더니 화분 밑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아 그래서 성경을 꺼내가지고 와 뭔지 후 부는데 날아가요 6주일간 떠들어가지고 탁 때려요 후불고 탁 후딱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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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딱교에 뭐 보니 주일 아침에 후딱불고 탁 때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많이 돌봐줘야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을 고생하시고 성경을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해진다니까요 치유하면 한다니까요 치유하면 한다니까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자고 제가 사실 지금도 치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벽하자 지금 계속해서 치유하고 지금 우리 아이와 통합통합 싸워요 그런데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옛날에는 요즘 갔어요 말도 않고 그런데 이제는 말씀 부상하시면 금방 없애죠 그래서 금방 해결될거에요 그렇죠 이래서 제가 건강해져요 건강해져더니 제일 중요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나 아름다워진거에요 그 다음 나 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내 자녀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우리 아버님 관계 좋아지고 우리 아버님 92세세요 지금 내가 모시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옛날에 되게 무서웠던 아버지인데 지금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애기가 돼서 내가 어디 간다고 오냐 언제 오냐 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오라고 오냐 전화할테니까 염려말려 계세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한테 부탁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심심하시니까 주위에 한 번씩 기사하니 배라 우리 아들이 다 그런거잖아 근데 얼마나 저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92세 살아계신게 축복이구나 하하 며칠 일어나서 1시간 이상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 보기 싫었던 아버지 도망갔던 아버지가 지금은 너무너무나 살아계셨었고 좋은 아버지한테서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이 얼마나 죽겠느냐 하... 감사해요 그러세요 왜 우리 사시라고 보약돼 들고 막 그냥 돌봐들고 계세요 여러분 형제가 건강해지니까 아름다운 세상이 되자 할까요 다른 사람을 바꿔라오지 말고 누구를 바꿔야 돼요? 나 나만 변하지면 온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나만 변하지면 내 아내가 북싼한 맘이 들어요 북싼한 맘이 들어요 하... 저는 제 아내를 보면요 하... 저게 내가 돌봐들야를 만져있다 북싼한 맘이 들어요 국민의 마음이 정생이 있다 우리 아내 나아진 것은 모르겠지만 이게 뭔거죠 변화된 마음입니다 이뻐요 제가 그래서 밤에 잘 때 계속 가슴도 만지고 배도 만지고 유아리 내리가면서 그냥 만져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는 고안만 주고 바로 자라고 잠 깨우지 말고 어떻게든요 만지고 자는 데도 있어 좀 못보면 지워주죠 답답함 하고 손 밀어버리니까 감사합니다.